머리결 관리 최애템. 미용실에 가서 퍼머도 해야하고 염색도 해야하는데 우찌 이리 시간이 안날까요? 머리끝도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고 공치러 다닌다고 햇빛을 많이 봐서인지 머리가 푸석해지는 느낌. 두피 건강에 아주 좋은 헤어크림이 있다고 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가격은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있는 편이지만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겠죠? 이제 곧 여름 햇볕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해드리는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입니다. 평소 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꼭 사용해야할 필수템.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올인원 클렌저 샴푸를 며칠 동안 계속 사용해보았는데 물코티 헤어크림의 영향으로 하루종일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이 되었어요.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볼까요? 1. 헤어 에센스 워터 기능. 잦은 염색과 탈색으로 손상된 모발의 수분을 보충하여 천년 보습 성분이 헤어를 부드럽고 윤기있게 갖고 와줍니다. 2. 헤어 코팅 세럼 기능. 갈라진 머릿결을 실리콘 나노 코팅막으로 매끄럽게 감싸주어 모발을 보호하고 윤기있는 머릿결로 만들어줍니다. 3. 헤어 건조 모발용 윈스 기능. 잦은 드라이나 파마로 손상되어 푸석이고 쉽게 엉키는 건조한 모발의 자연 보습 성분으로 촉촉하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여 줍니다. 4. 헤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기능. 고농축된 영양소 공급과 코팅 효과로 손상된 모발을 바르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헤어가 부드럽고 윤기나도록 도와줍니다.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은 노화를 개선시켜주는 항상화 헤어크림이라고 해요. 해몽 양모제는 사용하였는데 이는 흰머리를 감추고 비듬 제거해도 좋을 뿐더러 머릿결의 윤기와 탄력을 준다고 합니다. 천년모발 강장제라고 불린다고 해요.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으로 찰랑찰랑 머릿결을 느껴볼까요? 물코팅의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한올한올 코팅. 목표피 코팅하기 위하여 샴푸 후 관정도 마른 후 앞뒤를 털면서 코팅시킵니다. 2단계 헤어 코팅. 목표피에 코팅시킨 후 상한 머리 혹은 거실하거나 푸석푸석한 머리에 한 번 더 바르고 빗질을 합니다. 3단계 스타일링 코팅. 완전히 마른 후에 한 번 더 바른 후 열기구미 손 마무리합니다.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은 천연 제품임으로 흔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손바닥에 짜놓으면 주르르 흘러내려요. 손바닥에 크림을 비벼 물이 든 후 버리에 바르면 됩니다. 저는 빗질을 안하는 타입인데요. 한국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르고 나면 머릿결이 정말 부들부들해져요. 빗질을 안하다 보니 목 뒤쪽으로 손을 넣어보면 자주 엉켜있기도 하는데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른 후부터는 엉킴 현상도 아예 없다는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종일 촉촉한 머릿결로 기분도 아주 좋답니다 정말. 청담동 머리 잘하는 헤어살롱 옷박이